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유튜브에서 저작권 위반한 동영상, 자기 자신이 올린 많은 동영상 중에서 저작권 위반한 동영상을 찾아내서 그것을 저작권 위반이 아닌 음악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는 자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제일 위에 보시면 자기의 프로필 사진이 있죠. 암호가 아이콘에 치면 프로필 사진이 뜹니다. 그걸 터치하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이렇게 떴죠. 이걸 터치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자기 프로필에서 저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저작권 위반을 찾으려면 여기 동영상 관리자 있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확대를 해보면 저작권 고지라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리로 들어갑니다. 이리로 들어가면 지금 제가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저작권 고지라는 이 항목을 다시 터치했습니다. 제가 조금 기다리면 쭉 뜨겠죠. 조금 잠시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벌써 지금 떴어요. 제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여기 제작권 고지라는 것이 떠 있죠. 이 폴드 속에 제가 이런 여러 제작권 위반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쭉 제작권 위반 됐다고 쭉 나오죠.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일 위에 한번 볼게요. 이 조회수가 2,881인데 모든 국가에서 차단됐다고 나와요. 모든 국가에서 차단됐다고 나와요. 이게 제목이 보니까 갑상선 뼈전이 뼈전이 환자 치료법 설명이 이거네요. 이런 것은 모든 국가에서 다 차단됐으니까 삭제해 버려야 되겠죠. 나중에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꼬칠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1페이지는 좀 적당한 것이 없네요. 여보세요. 이 페이지로 여기 보시면 제작권 위반한 페이지가 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 지금 엄청난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올린 게 지금 현재 거의 한 3천 개 이상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것이 있네요. 여기 2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페이지 터치해 보겠어요. 지금 현재 1페이지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2페이지 터치하면 2페이지 터치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볼게요. 그럼 검시 뜨겠죠. 2페이지 터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뜯습니다. 2페이지 터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6만 2천 개 이상이 6만 2천 개 이상이 이것도 이쪽이 수석 분재 이것도 저작권 리본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여기 샌프란시스코 골든 게이트 이거 있네요. 이거 지금 제가 수정 안내해 보겠습니다. 다시요. 이 부분을 샌프란시스코 골든 게이트 브릿지 건문교 가서 제가 촬영한 동영상을 올린 건데 저작권 리본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저회사 425회 되어 있네요. 이걸 제가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저작권 보고 콘텐츠 포함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아마 음악이 글루미 선데이라는 음악이 저작권 리본인 거죠.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조금 기다리면 뜹니다. 조금 늦어요. 여기 보시면 저작권 리본이 세부정보가 신고자가 누구고 저작권 소유자가 수익을 창출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청 제한은 없지만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제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익 창출이 되는 사람은 수익 창출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는 이걸 음악을 잠시 한번 들어볼게요. 플레이 시켜 볼게요. 플레이는 이걸 누르면 플레이 되겠죠. 자, 이거 스톱 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게 글루미 선데이 우울한 일요일이라는 옛날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영화 주제곡인데 이걸 올렸더니 저작권 위반이네요. 이걸 바꾸려면 지금의 길이가 보면 길이가 5분 12초라고 표시되어 있죠. 조그마하게 보입니까? 5분 12초 정도는 찾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오디오를 바꾸려면 상단에 보세요. 상단에 여기 보면 오디오라고 있어요. 오디오 이것을 터치합니다. 오디오를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디오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오디오를 터치해서 들어오면 동영상이 있고 아래쪽에 보면 여러 가지 음영이 쫙 뜹니다. 여기서 아티스트가 있고 작곡가겠죠. 다음 장르가 있어요. 장르 특수해 보면 여기에 다양한 이런 장르가 있습니다. 이걸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댄스 앤, 일렉트라닉, 락, 레게, 아동, 클래식도 있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장르를 고를 수 있어요. 기분도 여기 터치해 볼게요. 기분도 터치해 보면 이렇게 자기가 어떤 기본의 음악을 고른지 이걸 고를 수도 있어요. 재생시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분이 넘는 것은 여기 보면 이 5 있죠.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젤리의 요요는 30초 이하짜리 5분 넘는 걸 터치해 보겠어요. 5분 이걸 터치하면 5분 넘는 게 쫙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젤리에 보면 이건 젤리에는 John F. Kennedy Inauguration 침사 노래가 아니고 침사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드리밍이라는 음악이겠죠. 이걸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앞에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하면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제가 녹음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디오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걸 터치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동영상의 추가 이걸 누릅니다. 동영상의 추가를 누르고 누른 다음에 변경사항 제작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모든 트랙 검색이 여기에서 모든 트랙 검색이 여기에서도 글자를 입력해서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트랙 검색에서는 한글은 먹히지 않습니다. 영어로 해야 됩니다. 눌러서 여기 모든 트랙 검색이 있죠. 여기에서 제가 배토벤 곡을 한번 검색해 보겠어요. 이걸 터치한 다음에 영어로 바꿉니다. 배토벤 그 다음에 자막에서 이동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배토벤 곡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토벤 곡이 쭉 나와있고 곡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길이가 5분 정도 되니까 여기서 월광곡이나 심포리 넘버 5로 하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문 나이트 소나타가 배토벤 있죠. 월광곡 문 나이트 소나타 월광곡이나 심포리 넘버 5로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뭘 할까요. 좀 심포리 넘버 5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동영상 추가 있죠. 동영상 추가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톡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곡이 벌써 여기 삽입돼가지고 연주가 되죠. 터치해가지고 스톱시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반드시 눌려야 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변경상 저장 이걸 딱 터치합니다. 지금 터치하니까 이런 창이 떠서 여기 보세요. 새로운 창이 떠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수정상이 처리되는 동안에는 동영상의 현재 비회전이 표시됩니다. 해놨죠. 그리고 여기서 저장을 터치하면 됩니다. 저장을 터치하면 이 화면이 바뀝니다. 저장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화면이 바뀝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갔죠. 그리고 다시 여기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있죠. 그걸 자기 자신의 검색이 여기서 보시면 제일 위에 검색은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올린 모든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거고 여기 보세요. 아래쪽에 동영상 검색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올린 동영상만 검색하는 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샌프란시스코 아까 그거 있죠. 그거 한번 찾아보겠어요.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다음에 골든 이게 대문자, 서문자 구분을 안 하더군요. 골든게이트 약간 이렇게 제목이 나왔었잖아요. 이걸 이동을 터치해서 그러면 찾으면 샌프란시스코 아까 잘못 찾았네요. 샌프란시스코 잘못된 골든게이트 이것만 딱 집어넣어서 찾아볼게요. 골든게이트 아까 들었으니까 여기서 집어보려고요. 이동 터치했습니다. 골든게이트 그렇게 하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있죠.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수정진행중이라고 나오죠. 조금 전에 제가 꽂힌 거거든요. 수정진행중으로 나오세요.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브릿지 나오죠. 여기 수정진행중이 대개 10분 빨리 될 때는 5분 후에도 수정이 됩니다. 10분 내지 5분 후에 30분 늦게는 30분 후에 들어오면 돼요. 이 제목을 딱 기억해놨다가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수정 있죠. 이걸 찾아가 다시 수정을 눌러서 수익 창출을 바꾸고 설정을 바꾸고 이름 제목에도 글루미 썬데이 되어있죠. 글루미 썬데이를 제가 올린 베트메인의 심포니 넘버 5 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설명도 바꾸고 제목도 바꾸면 하면 되겠죠. 이상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저작권 고지 여기에서 음악을 저작권 입양된 음악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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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